물곰팡이, 물곰팡이, 이제 치우세요. 그래서 그냥 놔둘까 했더니 우리 애들 물고 빼낼 장난감에 곰팡이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초록색 이 곰팡이 때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씻어도 이런 건 좀 찝찝해서 안 되겠다. 원터치 매직캠프 써야겠다. 달라졌어요. 다 올라갔어요. 진짜 깔끔하죠? 어머,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빌트인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뻐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를 갔었거든요. 이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다 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실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자신감으로 LG화학의 정품을 쓰는 것이 라디오 광고 속에 나오는 일명 최란 선반입니다. 물때 안 껴요. 그리고 여기 홀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기술력인 압착패드인데요. 이거 배송 받으시면 이렇게 필름이 있어요. 그거 떼고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압착으로 끈끈이가 아니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외암부터 이렇게 받으시면 필름이 있어요. 이거 이거. 필름이 이렇게 떼시면 어머, 그러면 여기 끈끈이. 안 끈끈해요, 고객님. 끈끈이가 아닌데 어떻게? 과학적인 원리로. 이게 그래서 참 발명왕 상 받아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레버가 있어요, 밑쪽에. 그래서 남편 힘이 안 들어도 내가 혼자서 편하게. 한 번에 1초 만에 이렇게 설치를 끝내실 수 있는 게 착한 선반입니다. 그럼 정말로 잘 됐는지 볼까요? 무거운 거 그냥 샴푸 마구마구 올립니다. 요즘은 다 대용량이야. 그러니까요. 펌핑을 해도 되고요. 심지어 이런 남편 면도기 같은 거 싹 걸어두면 좋고요. 네. 이거 곰팡 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알토랑 같이 공간을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알토롤 같은 데는 뒤집어서 쓰던 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집에다가 이렇게 치약 꽂아놨어요. 아니면 에센스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단, 2단, 3단, 4단. 내 마음대로 높이 조절하면서 쓰면서 반영구적으로. 소재도 가리지 않아요. 원목도 되죠. 하이그로시 가구도 되죠. 대리석도 되죠. 그리고 유리도 되죠. 평평하고 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일주일 무료 체험 찬스 무조건. 무조건 써보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단단해요. 하중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12kg까지 견뎌내거든요. 내가 못 믿겠다. 생방송 중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네. 바로 보여드립니다. 무거움의 대명상. 여기까지라도 끌고 와야 돼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 소리 들리죠. 볼링공이에요. 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돌려놔 볼게요. 아니 이걸 견뎌요? 와 흔들림 없이 딱 붙어있죠 고객님. 거기다가 다용도 거리에 이렇게 돌 땡이. 곱질 관리하시는 이런 돌.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것도 걸어도요. 정말 잘 붙어있어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요. 통질 자신감입니다. 저도 거의 8개월 이상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써보세요. 1주일 무료 참 찬스 전 구성 다 드려요. 네. 구성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구성 1번 2번이 있는데 구성 1번이 4개 세트.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추첨하시면 저희가 경품을 하나 아니에요. 짜라란. 제외선이 오늘 하나 더 추첨해드려서 런칭 1주년 기념으로 매직 셰프를 가장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시간 안에 오셔야 돼요. 매직 셰프 돌 잔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써보세요. 1주일 무료 참 찬스 마음껏 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세요.